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가 열쇠가 있어야 여러분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물이 잠겼는데 열쇠가 있어야 집에 들어가는데 물론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받으셨습니까? 보여줘보세요 한번 한번 보여줘보세요 어디 있어요? 제 말을 듣고 어리둥절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천국 열쇠? 처음 듣는 얘기인데 천국 열쇠가 뭐지? 어떻게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지? 내가 천국 열쇠를 받았나?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일부 때는 그래도 목이 아파도 소리가 팍 나왔는데 안 나오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리아 빌리뽀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가이사리아 빌리뽀가 어디냐 그건 오늘 본문 이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를 찾아보거나 그러지는 않겠어요 가이사리아 빌리뽀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리아 빌리뽀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기를 사람들이 많은 곳을 다녔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예?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 누군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병자들을 어떻게 고쳐요? 사람이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군대막이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또 배고파가지고 한 2만 명이 모여있는데 배고파서 먹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는 5병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다 예수님이 먹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또 배 타고 가다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침몰하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럼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신비한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 믿잖아요 이 사람들이 돌았나?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공감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내가 이 정도 일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궁금하셨겠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한테 도대체 사람들이 날 누구로 알고 있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여기 나오죠 그런데 다 똑같지가 않아요 조금씩 달라요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 조언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와 심판을 외치는 세례요한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능력을 많이 행했던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다양했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보고 조금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라고는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가끔 이야기했지만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지났는데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가 바로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기독론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기독론 2000년 동안 신학에서 가장 논쟁이 된 부분이 기독론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이 누구인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써요 논문을 계속 논문을 써대고 있고 책들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계속 써내고 있는데 매년 쏟아져 나오는 논문과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읽을 수도 신학자들도 다 못 읽어요 예수님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못 읽어요 더더군다나 목회를 해야 되고 저같이 일주일에 여덟 편의 설교를 해야 되고 그 책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책들을 웬만하면 읽으려고 노력을 다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예수를 연구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딱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제가 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문서들을 성경문서만이 아니라 다른 문서들도 있거든요 다 모아가지고 그 문서들을 역사비평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아주 객관적으로 자기들에 따라서는 객관적으로 연구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존재하는 자료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어떤 전제 없이 연구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실 전제 없이 어떤 학문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렇게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도 다 달라 결론도 연구를 했는데 한 가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 얘기는 다 빼버립니다 기적 얘기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 얘기는 다 빼버려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방대하게 책을 연구해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 라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던 유대 라비가 누구예요? 선생님이죠 훌륭한 라비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가지고 결론이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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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훌륭한 라비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책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자료들을 잘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선지자다 선지자 이 사람들도 지금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같은 세례와 같은 선지자다 선지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내가 예수님을 다 연구해 봤더니 자료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디오게네스 같은 견유 철학자다 이 견자는 개견자입니다 이런 개견자인데 디오게네스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알렉산더의 스승 아닙니까 알렉산더가 보니까 자기 선생님이 맨날 거적대기 하나 쳐놓고 그 지들 속으로 가서 누워있으니까 알렉산더가 왕이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도대체 왜 이러고 사십니까 제가 좋은 집 드릴 테니까 이거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디오게네스가 야 인마 비춰 햇빛 안 들어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조롱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그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도 견유 철학자가 될까 권력과 부를 조롱하고 딱 그냥 거적대기 하나 깔고 누워있다가 야야 햇빛 가린다 멋있잖아요 견유 철학자였다는 거야 그 증거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동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할 것이 없다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이 권력과 부를 조롱하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추구하나 그런 철학자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혁명가로 정치혁명가 정치혁명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자기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정치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런 연구를 통해서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정치신학 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있어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진정한 사회주의자다 예수님이 진정한 공산주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구했던 공동체는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지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좌파운동 기독교 좌파운동 19세기 20세기 유럽에서 기독교 좌파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이제 종교사회주의라고 종교사회주의라고 레이저 소셜리즘이라고 종교사회주의운동이 막 일어나서 기독교는 사회주의를 주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학자들이 미국에 가서는 사회보금으로 소셜가스펠로 돼가지고 침례교 목사인 라우셴 무시를 통해서 막 미국의 정치운동으로 막 일어났죠 기독교운동이 기독교 좌파운동을 일어났는데 이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막 들어와가지고 지금 KNCC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좌파운동이 엄청나죠 지금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신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공산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하고 민주화운동으로 포장돼 있지만 공산주의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부산에서 예를 들면 저 이런 얘기 부산에서 서울에 가는데 서울로 오는데 이제 가는 방법이 많잖아요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KTX로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자가용 타고 갈 수도 있고 방법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갑시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KTX 타고 갑시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타고 갑시다 어떤 사람은 고속버스 타고 갑시다 그것은 가는 목표가 서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생각은 달라도 저는 좀 보수적인 사람이니까 보수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더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목표가 서울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아닙니다 평양으로 갑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학생운동할 때 주사파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하여튼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회주의자라고까지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으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의 인간인데 아니 저 2000년 전에 저기 저기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사람인데 그렇게 죽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어떻게 신이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몰라 누구인지를 몰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다음에 이걸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은 세상의 학문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영예의 눈을 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분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분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많죠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경제적인 풍요를 주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건강과 번영과 부를 주시는 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설교해요 미국에서 시작된 이러한 보금을 건강과 부의 보금이라고 해요 건강과 부의 보금 이러한 보금은 자유주의 신학만큼이나 보금을 외복치는 보금 굉장히 위험하고요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 주는 폐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 뭐냐 나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내 하느님 잘 되게 해주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이런 신앙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설교도 많이 되고 있고 물론 이 모든 대답에는 일면에 진리가 있습니다 일면에 진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지자 역할도 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라삐 역할도 하셨어요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고 사랑해 주신 훌륭한 모범적인 인간의 삶도 사셨습니다 또한 귀신도 쫓아내셨고 병도 고치셨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이해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빠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 일면에 진리가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 근본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몇십 년 다녔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오늘 이 고백을 제가 강의할 텐데 오늘 분명히 알고 돌아가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면 백년을 교회 다녀도 서양이 없어요 백년을 교회 다녀도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서양의 신학자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 믿는 신학자들 얼마 많은지 아세요 평생 예수님을 연구했는데 학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몰라 그거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아무도 모르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누구에게 물어보십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지금도 아마 예수님이 답답하실 거예요 2000년 동안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1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조금 우리가 더 싹 들어오게 번역을 하면 주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말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 그리스도 그러면 아무 말도 안 돼요 이게 헬라오인데 그리스도는 사실 히브리어에 뭘 번역한 거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를 번역한 거예요 메시아니까 원래 우리말 번역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래야 이 의미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은 당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 내가 한 일을 하게 할 거다 세상을 권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거 좀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다 북으로 이해했어요 이해는 다 달랐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의 모범적인 인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구원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간이라면 구원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사기꾼이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이 시간에 놀러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라 드리고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구형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돈 벌어서 다 갖다 내고 다 내는 사람은 없지만 하여튼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 몇 분이세요? 내가 얼마나 교리를 잘하고 있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몇 분이세요? 저도 있으니 좀 답답해지네요 하나님 몇 분이세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아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네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우리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그랬냐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한 본체 안에 존재하신다 되게 어려워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내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계신데 한 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똑같아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 결정하는 것도 똑같아 다 똑같아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나중에 신론 공부할 때 더 자세히 하고 있죠 오늘은 삼위일체 강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신비를 알았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바로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죠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구약성경에 야회 여호와라고 우리 말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호와 야회는 영어성경에서 다 뭐라고 번역했어요 대문자 L을 써가지고 로우드라고 번역했어요 로우드 킹잼스 버전만 빼고는 다 로우드라고 번역했어요 그 로우드를 우리 말을 번역하면 뭐예요 주님이지 주님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초대교인들이 그 예수님을 야회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야회에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 인간이 아니에요 골로세서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몸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품성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같은 말씀이 히브리소 1장 3절에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 자의 형상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몰아왔어요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골로세서 1장 16절 제가 좀 이렇게 짜게 해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다 그로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는 만물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이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선언하면서 그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셔서 로마인들의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은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고 그분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하나님이다 일단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야입니다 이 메시야는 메시야만 설명하려도 진짜 한 학기를 해야 돼요 신학계에서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개념이지만 오늘 설교를 위해서 간단하게 예수님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물론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정치적인 구원자로 잘못 알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인간도 인성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며 왜 인간이 되셨어요 왜 어떻게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평생 동안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면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게 창조된 저희들이에요 그러나 어둠의 권세 악령에게 속아가지고 귀신하게 속여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인간은 악한 형이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계속 뭐하고 살아요? 죄짓고 살아요 무상승배하고 죄짓고 살아요 그렇게 죄짓고 살다가 결국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백살도 못 살고 죄만 짓고 살다 죽어서 지옥 가도록 된 사람이 인간이에요 인간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인간은 절망입니다 절망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호랑이가 쫓아오다가 톨스토이가 그랬죠 우리 인생은 어떤 거냐 호랑이가 뒤에 막 쫓아와요 도망가다가 막 도망가는데 구덩이 푹 빠져버렸어요 빠지는데 추락하다 여기 나뭇가 뿌리에 딱 걸렸어요 이렇게 걸렸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근데 위를 보니까 올라가려고 하니까 누가 있어요 거기 호랑이가 올라 말아요 놀자식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누가 있어요 독사들이 시글시글해 올라갈 수도 없고 날아갈 수도 없고 어떡하지? 사면 초간데? 근데 어디서 뭐가 이렇게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지네요 여기에 찍어가지고 먹어봤더니 꿀이야 너무 달아요 조금 있다가 또 하나 뚝 떨어지는 거야 또 찍어서 먹어보니까 또 꿀이야 너무 달아 그래서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꿀 떨어지는 거 이렇게 세상의 달콤함이죠 그게 꿀 먹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 그 유명한 톨스토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실천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돈 좀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러다니고 꿀 찍어 먹고 있는 거야 자기가 죽어서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짓고 살다 죽어서 지옥 갈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살아갔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판사와 같다고 여러분 사랑이 많은 판사가 있는데 재판을 하는데 여기 사람을 한 열 명 중에 살인범이 왔어요 난 사랑이 많으니까 무죄 그랬더니 무죄 판결이 내려서 그럼 그 판사가 사랑이 많은 판사입니까? 불의한 판사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냥 용서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어 회의를 이거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지? 그래서 세 분이 결론을 내리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돼야 된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인간의 세상으로 가가지고 우리 인간이 죽은 모든 죄를 대신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게 함으로 인간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구속경륜이라고 해요 구속경륜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 유대 땅에 가장 순결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처녀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택하시고 그분의 몸을 빌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한 게 아니죠 그럼 죄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열 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과정을 다 갖추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다 아세요 그리고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33살쯤 되셨을 때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으신 거예요 그날 십자가 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금 모든 죄를 아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내려야 될 어마어마한 죄의 값 형벌이죠 죄지원자는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 죄의 형벌을 그날 아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형벌을 내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몸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불편한 인간이 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가 여기에 고백한 이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가 좀 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한 잔 마시고 읽어드릴게요 자 베드로의 고백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은 나 대신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목숨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고통의 지옥으로부터 나를 소망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마귀에게 종로를 타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온갖 죄를 짓고 살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나의 전 인생을 다 바쳐 주님께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의미의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러한 의미의 신원 고백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오래 다니는 게 좋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인격 속에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오늘 베드로처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한단 말은 시인한 고백이에요 진짜 내 전 삶과 인격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한 고백을 내 삶을 통해 살아내는 거예요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 천국 열쇠를 주세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목사인데 목사됐다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다 영광된 식분이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신한 고백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예수님 뭐라 하시는지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네 신한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로 하여금 내가 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 대신하도록 하겠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뭐예요 성육신하셔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죠 그 일을 하도록 맡기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서교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신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신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런 곳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인격 속에 이 주님을 다 만나야 돼 오늘 주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자, 말씀은 잘 보세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서교회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를 번역하면 뭡니까 반서교회 반서 그러니까 내가 네 베드로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직역하면 그런 말이 됩니다 이 말이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졌어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카톨릭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여기 누굴 강조했어요 이 신한 고백을 한 사람인 베드로를 강조했어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교회의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예요 초대 교황이야 로마 교회 그리고 그 다음부터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지금까지 모든 교황은 베드로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누가 왕이 됐어요 교황이 왕이 됐잖아요 교황이 저 로마의 교황청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 카톨릭 모든 교조들이 총 모았어요 수장이 됐지 수장 자기가 수장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의 최후 책임자는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을 마치 하나님 예수님 떠받들듯이 지금 떠받들고 있잖아요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가들 칼빈과 루터가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우상이라는 거예요 교황은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칼빈과 루터가 교황은 우상이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인간이 될 수 없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만 된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아무도 인간의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개신교는 뭘 강조했냐 신앙고백을 한 베드로가 중에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뭐가 중요해요 신앙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신앙고백을 한 바로 그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복양하라고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이지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그럼 목사가 목사 만들어내면 안 돼요 목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입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인간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가끔 교회에 믿음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 노릇 주인 의식을 갖는 건 훌륭한 건데 주인 노릇을 해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이 교회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만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아시잖아요 훌륭한 화가인데 43살 때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한 공작으로부터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림이 제목이 뭐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걸 좀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립니다 이 그림을 3년 동안 3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초본을 완성했어요 초본 이제 완성본은 아니고 초본을 그려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소감을 물어봤대요 자기 그림 어떠냐 물어봤더니 친구가 그림을 보더니 야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잔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잔을 가르치면서 그 잔이 너무 사실적이고 인상적이라고 잘 그렸다고 칭찬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이 말을 듣고 다빈치가 갑자기 부수로 잔을 확 지워버렸어요 잔을 지워버렸어요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빈치가 하는 말이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어야 하네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수님보다 더 돋보이거나 더 중요하면 안 돼 이 그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야니까 내가 잘못 그린 거야 예수님보다 더 돋보이는 걸 더 돋보이는 걸 지워버린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인생은 아직 어느 유행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 왜 그랬죠 인생은 미완성 그거 좋은 얘기예요 인생은 아직 미완성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평생 동안의 신앙생활을 인생을 한 폭의 그림에 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그림에서 인생의 그림에서 가장 돋보이게 그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 항상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높여줘야 되고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나에게 직분을 줘야 되고 나를 떠받쳐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그러지 않네 그래갖고 시험 들어오면 교회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일할 때보다 여러분 누구를 높여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그림에서 예수님보다 더 돋보이게 한 것 중요한 것 오늘 이 시간에 다 지워버리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게 교회 교회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때로 부수려는 악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거기에 놀아나서 부서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세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나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교회는 사람들끼리 시기 질투 경쟁 다툼 때문에 갈라져가지고 음부의 권세에게 먹히는 교회가 됩니다 먹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대로 자기 삶속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인간을 섬기려고 그렇게 살았은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 했을 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 열쇠가 쉬운 건지 알았는데 쉬운 게 아닌 것 같은데 목상 소리 들으니까 내가 과연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을까 천국 열쇠를 믿음은 받는지 알았는데 맞습니다 믿으면 받습니다 믿으면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진정한 믿음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수준이 조금 약할 때도 있고 좀 더 성장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분명한 표시가 있어요 참된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천국 열쇠는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의 권한이에요 입장의 권한 뿐만 아니라 좀 더 설교를 그 부분 안 하겠지만 하면 다른 사람을 입장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해요 내가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보금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려고 그래요 하나의 이야기를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길은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이지 살아낸 사람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긴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크로닌이라고 하는 카톨릭 작가가 쓴 소설 중에 천국 열쇠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늘 천국 열쇠니까 이 소설을 잠깐 이야기해 천국 열쇠 소설의 두 주인공은 친구의 친구 안셀모 밀리라고 하는 신부와 프렌치스 치섬이라고 하는 신부 두 사람 친구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신부가 됐어요 이 크로닌은 이 소설을 통해서 참된 성직의 길 혹은 참된 신앙인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셀모 밀리라고 하는 이 신부는 그 책에 보면 수료한 외모를 가졌다니까 굉장히 잘생긴 거죠 요새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잘생긴 걸 또 잘생긴 목사님을 많이 선호한다 그래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무슨 영화 보고 뽑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타락하고 미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타락하고 미친 거예요 저 아는 목사님이 진짜 서울대 옥문과를 하고 줘가지고 키는 저보다 더 작으세요 호략이 생기셨는데 말씀도 너무 좋고 좋은데 어떤 교회 진짜입니다 이거 청빙설교를 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키가 작다고 떨어졌대요 왜소하다고 그 다음 다른 교회를 가셨는데 거기서 목사님을 알아보고 설교를 뽑았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외모도 수료하고 말도 너무 잘해 청산유스 유창 말솜씨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습니까 삶에 대한 요령이 뛰어나가지고 참 이런 거 잘하는 거 있죠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 밑사람에게 잘해가지고 신임을 독차지해가지고 카톨릭은 이렇게 하이라이키잖아요 점점점점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거죠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셀몬 밀리라고 하는 신부는 항상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들만 합니다 눈에 띄는 일들만 해요 안 띄는 일은 안 해 그래서 인간적인 성공을 거둬서 주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런 자리만 가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 친구인 프렌체스 치섬이라고 하는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인 사랑을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낮아지셨는데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깨달아가지고 출세하고는 거리가 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사람들은 실패한 줄 알아 그래요 능력 없는 줄 알아 그래요 진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진짜 믿음이 없이는 못 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갈 수 없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처음에는 빈민 탄광촌으로 보내죠 보좌신부가 돼가지고 그 빈민 탄광촌에 가서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에 의해서 헌신적으로 목회를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중국 성교사로 파송이 돼가지고 중국으로 갔는데 천진에서도 한 천마일이나 떨어진 아주 상간 벽지에 그리로 갔는데 가봤더니 성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가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에 또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가서 성당을 짓고 진료소를 만들고 교육시설을 만들고 이 어려운 사람들로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페스트가 흑사병이 이 마을을 덮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병에 걸리고 그때 이 치솜은 페스트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살리려고 또 심부러서 그들을 돌보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는 거죠 정말 초인간적인 힘을 다 발휘해서 전염병과 맞서서 싸우면서 그 지혜을 지킵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러던 어느 날 또 포부가 갑자기 와가지고 며칠 전에 지금 성당이 다 무너졌어요 건물이 다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성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출세의 가도를 달리던 자기 친구 안셀모 밀리라고 하는 신부가 선교 현장을 시찰하러 온 거죠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성당은 무너져 있고 사람들은 병 걸려서 저기 누워있고 엉망진창이잖아요 그걸 보고 이 안셀모 밀리가 혀를 끌 끌 차면서 조롱에 가까운 충고를 하는 거죠 조롱에 가까운 충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번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조롱에 가까운 충고를 하면서 민망할 정도의 자기 과실을 남긴 채 그것을 유의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그 소설 내용이 그거예요 크로니는 이 책에서 전통적이고 관료적이고 출세지향적이었던 한 신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사랑을 자신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애썼던 치섬 신부의 삶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신부들 목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여러분은 안셀모입니까 프렌치스 치섬입니까 크로니는 이 책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실 것인가 누구에게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누구에게 주겠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실 것인가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머릿속히게 해야 돼요 바로 계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진짜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베드로가 만났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입으로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내 남은 인생을 그 고백대로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삶을 복음과 교회와 세상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